아, 반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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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 형,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런 데 오면 뭐라고 부리질을 해야 해요. 왜 부리질을 해야 해요? 왜 부리질을 해야 해요? 여기, 여기. 자영님. 예쁜 부리질 좀 해봐요. 여배우 형한테 부리질이 뭐예요? 여기 자영님이니까. 형님, 한번 얘기 좀 해봐요. 어, 각오하고 왔어요. 몇 년 전부터 계속 인터뷰에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오고 싶어서 시간을 안 맞다가 이제 오게 됐어요. 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보아입니다. 아저씨가 확인하고 나서 이제 발레 좀 해줘. 나 이제 힘이 막 나는 거 있어. 오랜만에 수영 좀 해볼까? 진짜 정글을 하시게 된 이유가. 어, 다양한 경험을 좀 많이 해보고 싶고 그런 정글이나 오지 되게 가보고 싶었거든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벌레 같은 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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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마나나무. 맛있어. 진짜 이거는 무조건 준다. 저는 돼지 잡고 싶은데. 귀구리 거 먹을까요? 뭐라도 먹어야죠. 아, 좋아. 그렇지.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정글이 나는 안 힘들어, 하는 부분을. 그 미소를 끝까지 다 유지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날씨 와요. 많이 왔습니다. 4분의 1 정도. 제2로드 스마트럭 비포장 코스. 좋다 좋다 좋다. 아 진짜 멋있어요. 저 이런 밀림 처음 와봐요. 오빠 힘내세요 오빠 힘내세요 오빠 힘내세요. 아 좋다 좋아. 자요 오빠 힘내세요. 호호하자. 뽕뽕이 뽕뽕이. 여기 여기 조심 조심. 오 조심. 가방이 무거워 보아야. 물 냄새도 안 나. 오랫동안 1시간 반 넘게 갔잖아요. 근데도 계속 두리번 두리번 다 둘러보면서 들어갔거든요. 영화 속에서만 보다가 직접 이렇게 촬영하니까 멋있더라고요. 힘내라 힘. 힘내라 힘. 싸워서 이기자. 잡아줘 잡아줘. 잡아줘. 거기 잡아줘. 오 조심조심. 뭐가 괜찮아. 조심 올라가. 들어오는구나 정글로. 이야. 여기가 사람 살아. 아가씨. 가시 조심해요. 가시. 형만이 말대로 무조건 못 먹는다. 껍질을. 까서. 전혀 뭐. 힘이 없을 때 이런 거 하나하나 먹으면 괜찮아요. 고소하네. 괜찮네. 어 벌써 하체가 풀렸어. 어마어마하다 진짜 길이. 오. 집중 안 하면 넘어지겠어. 아 너무 미끄럽다. 바닥에 갔어야 돼. 항상 강을 끼고 있거든요 주민들은. 뭐. 이거 갈 것 같아. 너 이거 갈 것 같아. 너 이거 갈 것 같아. 이거 미끄러웠어. 아니 뭐. 아니. 아니 아니. 내가 먼저 갈게. 아니 아니. 오오오. 나도 나도 나도. 천천히 가 천천히. 미끄럽긴 해요. 조심. 와. 내가 기억 몰라. 빠질까 빠질까. 졸러 가면 안 되겠다. 이동. 이동. 저 결과 때문에. 네, 선수에서 쓱 보면 아는 거야. 여기도 미끄러워요, 되게. 조심해요. 가면서 좋은 장소 찾아가지고 조금 있으면 금방 그냥 회 떨어지니까. 뭐. 자르자마자. 어, 어, 어. 우와, 뭐야, 뭐야. 대박, 대박. 물이에요? 야, 야, 스윙이야, 스윙. 어? 어, 기바자, 기바다. 어, 좋아, 좋아, 좋아. 야, 맛있어. 저기요. 그러니까 그 좋아하시는 분들. 그렇지, 그렇지. 이거, 이거 이거 좀 먹어보시라. 드실? 한번 딱 먹어봐. 보아가 먹어. 보아가 먹어. 보아가 먹어야지. 야, CF 간다. 자, 보아 씨 돌았어요. 자, 큐! 자, 맛 평가 그 다음에. 야, 좀 담아갖고 가자. 네. 맛 자체가 술 먹는 사람들도 온 그런 거 있지? 아... 형님. 어, 이거 보세요. 톱밥 같은 건가요? 야, 그냥 비박하면 되겠는데? 뭐예요, 이거? 우와. 야, 우와. 그냥 누가 있어? 이동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지 않아. 맞아. 야, 이거. 야, 이거. 야, 뭐 만들 필요. 야! 우와. 이거는요? 어, 좋아. 그것도. 저거, 저거. 저거. 저 밑에 받쳐. 이거, 이거. 병만이 있는 거. 이쪽 와, 받쳐줘봐.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짜가 엄청난 기운이 너무 완벽하다. 됐다. 이 정도면은. 어우, 야. 훌륭해, 훌륭해. 훌륭해. 열파리만. 열파리만 깔면은. 저기, 저기. 가자. 저기, 저기. 뭐야? 이거 열매지? 이거? 그치? 우와, 뭐 안에 계속 있어. 어, 안에 계속 있네. 우와. 어, 안에 계속 있네. 우와. 뿔이, 뿔이에요. 그냥 먹으면 되나? 이빨로 바늘을 까서? 어, 안에는 깨끗한데. 야, 과일 같아, 과일. 음. 음. 과일이야, 과일. 근데 CG도 짧지도 않아요. 그럼 이거 먹을 거야. 베풀어. 베풀어. 안에 되게 많네. 하나, 둘, 셋. 없는데, 무슨 오우야. 색깔은 똑같잖아요. 이제 나올 거예요. 여기 넘쳐. 오, 야, 야, 야. 야, 야, 야. 우와. 손수인데, 거의 지금. 발로 차는 거. 그래. 아, 그래? 이거. 가자, 가자. 저기, 이리. 일로. 안 된다, 안 된다. 가자, 가자. 응? 아, 이거 근데 다 파면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거 하나만. 아, 고준이 세시네. 어? 오. 그거 아니면 당장 굶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생존? 뭐라도 먹어야겠다. 그냥 푸시는구나. 우리야, 터가 좀 틀리고. 한 개. 오, 오, 오. 오, 여기 있구나. 뭐야, 왜 이렇게 길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귀하게 한 개씩인 것 같아. 어, 그러니까. 아니, 어디에. 이거 5개 있으니까. 여섯, 다섯 개. 형, 열매. 열매 따졌어요. 맛이 있기는 해요. 찾기만 많이 찾으면. 공기. 응, 응. 그렇지. 그래도 뭐 먹을 거 없으면 이거 먹으면 돼. 여기 바로 앞에 있어요. 야, 강만아. 근데 우리 뭐 안 먹냐? 이거 드시라니까요. 네, 그거. 이거 드시라니까요. 네. 이거 드세요, 오늘. 아무튼 너 강남이가 봤을 때. 물고기 팀은 100% 못 잡으니까 저희가 먹을 거를 잡아야 해요. 91년생입니다. 27이죠? 네. 내가 27대는 난리 났었어요. 보여주세요. 배꼬겠습니다. 파이팅. 자, 가깝다. 오오오. 잠깐만, 잠깐만. 어, 새우 있다, 새우 있다. 있어? 야, 여기 봐봐. 여기 있겠다. 어, 뒤에 크다. 야, 여기는 도망갈 수가 없어. 여기는 못 도망가. 있어? 고장이 있네, 고장이 있네. 그거 아니면 당장 굶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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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꼴 뒤에서 잡아. 뒤에서 잡아. 야, 너 지금 잡았어. 잡았지? 잡았다. 잡았다. 큰 거 잡았다. 잡았다. 큰 거 잡았다. 아, 너무 행복해요. 이거 빨리 가서 잡아먹고 싶어요. 잡았다. 자, 여기 안에 넣으세요. 여기 안에 넣으세요. 야, 이렇게. 아, 야. 아, 야. 아, 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이, 사연했다. 잡았다. 아, 이 맛을 하는구나. 예, 아.. 오빠, 오빠 지금 잡았어요. 예, 아... 이야, 따코. 대박. 야, 우리 괜찮다. 맛있겠다. 다 괜찮네. amma 마음이 우와 나 지금 보아한테 지기 싫어서 열심히 하고 있어 기다려 기다려 잡았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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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뱀이다MPH 이거. 와, 뱀이다. 독이 있어요? 독이래, 독. 야, 너 큰일 날 뻔했어. 독이 있어요? 우와. 우와, 이쁘게 생겼어. 야, 큰일 날 뻔했어, 진짜. 어떻게, 보였네, 그래도. 그러니까요. 풀 색깔이랑 똑같아서 보이고 싶지 않은데 머리가 보이는 거예요. 야, 너 안 띄웠으면 큰일 날 뻔했어. 구별이 안 된다, 풀이랑. 야, 안 보여. 저거 그냥 밟으면 몰라. 진짜 무섭다. 아, 이제 막 모든 게 다 배물어 보여요. 그러니까 나 지금 무서워 죽겠어. 우와. 우와, 대박. 오. 저 새우 여기다가. 아. 새우가. 많아? 새우가 많아. 진짜로? 진짜 많아. 얘가 좀 커가지고. 보아가 3마리인가. 아, 그래? 네. 이거 보아가 좀. 오. 3마리면 반을 잡은 건데? 그러니까. 눈여갔던 거. 너는 몇 마리 잡았어? 4마리. 얘, 얘 합쳐서. 아. 낚시팀의 만선을 기대하며 새우구이 준비에 한창인데요. 새우잡이도 단번에 성공한 보아 씨는 꼬치질도 한 방에 콕. 오, 거의. 이쪽에? 잠깐만, 잠깐만. 여기다가 이렇게 두꺼지. 오, 잘 구우네요. 아, 맛있다. 꽃집채 먹어도 되죠? 응. 꽃집채 먹어도 되네. 그래서 탄 부분을 좀 털어내고. 오, 맛있다. 꽃집채 먹어도 되죠? 맛있어. 너 먹었어? 응. 그럼 이거 낚시팀. 낚시팀에 물고기 잡을 거야. 일단 먹어. 저는 한 개 충분해요. 아니야, 먹어 먹어. 니가 제일 작은 걸로. 먹고 표현해 줘. 나는 더 잡아서 먹을 거야. 그러니까 감동이다. 이런 맛이 있을 수 있구나. 야, 너 물이. 나눠 먹어. 아니, 이 큰 것도 다 씹어 먹은 거야? 그냥 먹었어? 너 이빨에 꼈어. 너무 무서웠어. 오빠 아직 꼈겠어요? 네? 오빠 아직 꼈겠어요? 네? 응. 여기. 여기. 거기에 꼈. 거기. 들어갔어요, 아빠. 빠졌어. 여기 남잔데? 아, 뭐, 저거 뭐야. 먹잇감도 전치도 않고. 어, 뭐야? 아니, 우리가 한 사람당 한 마리는 먹을 수가 있어. 우와. 아, 그런데. 잡았어? 아니, 그런데. 그냥 뭐 저기. 그냥 그래. 우와, 나 진짜 못 잡을 줄 알았는데. 우와. 대박이다. 이거만 빼놓으면 돼. 아, 그렇게 가면. 제가 할까요? 해볼래? 그래, 보아 한번 해 봐. 이게 그런데 힘이 엄청 들어가. 칼질 할 줄 알지? 보아야, 보아야. 저런 그냥 먹으러 가자. 이게 넓게, 넓게 제일 큰 거야. 이거 너 거야. 어, 제일 큰 거. 챙겨놓은 거야, 이거. 대박. 손, 손, 손. 그렇지. 응, 잘한다, 잘한다. 칼질을 잘해야지 맛있거든. 아, 오, 깨끗해. 아, 잘했어. 아, 잘했어. 어우, 징징하다. 야, 전어 같아, 전어. 야, 이거 하나. 그냥, 정말 하나. 그냥 하나씩 들고선. 네. 굽자. 네, 네. 아, 되게 생선이 맛있어 보이지. 아, 저 보아가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아. 그게 왜 간이 Cyrus Bite이 변하다. 그건 그냥 Kyle 김 빨 relationships nickname. 제일 쌩쌩네. 오우우, 오우우우. 오우, 담분 좋다. 오우,iu. 다 됐어. 오우, 달아, 달아. 비린내가 하나도 없어. 응, 응. 해, mal Sim. 어, 거긴. 달아요. 어, 달아, 달아. 따뜻? associated 바다랑 역이랑 여기. 표정신이가 여고 하시고 너무 소린다idente. 오빠들이 자꾸 그렇게 밀고 가. 오빠들이 자꾸 그렇게 밀고 가. 그럼 이상형이 어떤 사람 있어요. 지상엘. 지상엘. 제 지상엘 선배님. 재미있으신 것도 좋은데 되게 진국이실 것 같아요. 되게 잘 통할 것 같아요. 정말로 무인도에 간다면 병만 족장님까지 다 합쳐서 오빠들 중에서 지상연 오빠랑 가고 싶어요. 오빠요 드셔보세요. 오빠요 드셔보세요. 오빠요 드셔보세요. 오오오. 가만있어 봐. 뭐. 아이고 오빠가 어떻게. 나는 멀리 좋아해. 보아가 먹어. 저희 아까 많이 먹었어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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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꼭 그냥 드시면 돼요. 먹기 그래. 음. 음 맛있네. 음. 음 맛있네. 야 이거. 야 이거 좀 먹었더니 요 오장육버에서 지금 난리 났어. 지금. 지금. 지금 져가지고 지금 장난 까는 거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주인님 뭐 이러는 건데. 어? 생존 시작부터 쉴 틈 없이 강행분을 펼친 병만 족. 우리 약속에. 어? 뭐야. 이거. 이거 개인용이야? 네. 뭐예요 이거. 아 얼굴에다 쓴 거.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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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체력이다 하자는 자체가 정말. 야 이거. 야야. 좋아 좋아 좋아. 비 온다 비와. 비와 비. 좋아야. 비 온다 지금 일어나야겠다. 그래? 다시 잠들기도 전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정글. 비를 피할 지붕조차 없어 속수무책. 더운 줄 알, 더운 줄 알 네 달라요 어르신 같은데? 제일 어르신 절 받으세요 어르신 절 받으셔야 돼요 좋아 좋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열 3, 2, 3, 4, 1 대단히 우산화, 불가능하러 왔어요 멜론이 우산화, 불가능하러 왔어요 시кон이 우산화, 불가능하니까 시즌을qi這 simplesmente 우산화 쟤가 뭘 입은 건가? 이게 왜 맞춰서. 손을 다 잡고 있네. 병아리인가? 이거 봄이야? 봄에 병아리 사다 놓잖아. 우와. 꼬꼬내. 꼬꼬내 꼬꼬내. 지금 뭐 뭐 키우는 거예요, 병아리? 앵무새 같은데, 비둘기? 야, 엄청 예쁘다. 아, 귀여워. 아, 귀여워. 그때 귀엽다고 탁 만지다가 손가락 구멍 뽑았다. 아, 진짜 귀엽다. 푸들이랑 몰티즈랑. 지금 혼자 사는 집에는 한 마리 키우고 있고 이제 본가에 또 한 마리 있어요. 두 마리 키우고 있는데. 아, 너무 좋아요. 아, 진짜 귀엽다. 아, 귀여워. 어디, 어디. 아, 대박. 아, 여기 있다. 아, 되게 귀엽다. 이거 뭐야, 언니. 조샤아. 아, 여기. 아, 귀여워. 알겠습니다. 우와, 귀여워. 아, 귀여워. 우와, 귀여워. 우와, 귀여워. 우와, 여긴 물 새끼리네. 아, 뭔가 꽤, 뭐야. 여기 짱이에요. 어 시원해. 보아 광고 간다. 보아 광고 간다. 많이 광고인데요. 보아가 전설 찍었어야 돼. 인어 같잖아 인어. 이거 머리 감아버려 해버려 해버려. 아 그렇지 그래서 쫙 한번 뿌려줘야지. 쫙 한번 그렇지. 아 그렇지. 딱 좋은데 한 번 더 감추자. 오케이 이거 키핑 해놓고. 자세를 좀 반대로 하는 게 어떨까요. 아 반대요. 아 예 선생님. 자 감동 잡고 자. 한 방에 쭉 자 감동. 자 감동 잡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카메라 돌았어. 하이 스타트. 한 방에. 하이 스타트. 아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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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소고하 씨 수고했어요. 일단 카사바로 드릴게요. 아,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뭐지? 감자 냄새도 나고 고구마 냄새도 나고 저긴데 연합인데? 감자, 고구마, 고구마 찍어먹고 설탕에 찍어먹고 그런 거 하나 가네. 뭐야? 어, 드려. 이거 봐봐. 뭐예요? 코코넛 민트? 이거? 아, 해 봐. 우에 먹어봐. 야, 광고인데? 어? 우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우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런데. 잠깐의 휴식으로 체력은 물론 의욕까지 100% 충전. 이제부터 랭카와이족의 생존 노하우를 보여 볼까요? 우 gamblers 주사는. 우선, 고구마. 우선, 그건 안될던 도시도. 우선, 그냥 위주 Zachariabi. 우선, 다행으로 새롭보입니다. 우선은 conscience Banka. 우선, 여워. 우선, 공사이 우리 같은거. 우선.